1, 2, 3, 4인 6월! 안녕하세요. 플로리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플로리아는 작년 8월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알리백 기구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에서 보컬과 마음을 맡고 있는 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에서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수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예술, 예술, 예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아라! 저는 플로리아에서 메인 댄서와 희댕이를 동반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플로리아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플로리아가 기구할 볶음은 바로 저희의 타이틀곡, 시리시리 무대 의상인데요. 저희의 무대 의상의 추억의 볶음은 5분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플로리아가 다음 지목할 볶음은 다스틴 선배님 볶음과 이재명 볶음의 지도 볶음입니다. 경기지사님이시다. 경기지사님이시다. 경기지사님은 경기도...